영화사 연주는 제 남편인 장준환 감독과 제가 만든 그런 자그마한 영화사인데 보통 영화사 사무실이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. 저희는 멀리 멀리 제주에 마련했습니다. 제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바람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공부할 때는 스터디 모드로 하면 바람의 모드로 나오고 심지어 무슨 숲속 바람도 있고요. 그날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고 이 에어컨의 재미이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.